안녕하십니까 역시 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끈한 곡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 뭐죠? 바로 궁금한데요 라라 레디, 아이 앰 레디 라라 레디, 앰 레디 준비됐어 아 이거 놀기 전인가 봐요 앰 레디, 유 레디? 앰 레디 고 고 오우 약간 장터 이런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전 축제 하는데 네 아 와 뭔가를 악긴가? 응 뭔가 페스티벌이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드가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있네 대기실 같은 느낌 응 그네 오 이 이거 너무 예쁘다 표시 오 이제 음악이 시작됐어 약간 뭐 guardians 뭐 많이 오 뭐야? 뜨거워 암 레디 노래 너무 좋은데? 와우 라라랜디 와우 오우 비하인드네 아 비하인드네 안무가시가 봐 응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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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어 근데 저기 되게 힘드시겠어요 앉아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 같은데 와우 대단합니다 진짜 hills 쟤 저 장때같은 게 뭐 잠통적인 요소인가봐요 응 너무 좋은데? 앙 레디 이거 재밌어 오 아 이렇게 하는구나 뭐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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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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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어떻게 하나씩 이렇게 초청맞지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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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